어떠신가요? 네 네 일단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또 엮을 수 있는 축제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또 해외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보려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뒤에 나온 무대 같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서 즐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네 마 아 네 다음 무대는 저희 우주소녀가 이렇게 또 여기 창원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희 타입이시네요 다 그냥 내 맘에 쏙 들어요 아주 우주소녀 타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소녀의 마이타입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Let's go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 날씨가 주십니다 니연나 몰라요 네 네 이렇게 또 우주소녀의 깜짝 선물 보드타입까지 가져보는 마이타입 네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네요 그러니깐요 저희가 아쉽게도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그렇죠 네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나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우주소녀가 곧 컴백을 또 합니다 네 11월에 또 컴백을 하니까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차원의 많은 운전기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반가워요 어머 너무 반가워요 격하게 반가워해가지고 네 네 네 남은 공연도 남은 행사와 축제도 아주 재미있게 앉아치고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사 할까요? 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조심하세요